저희 이번 주에는 미국 쪽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할 것 없이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죠.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미국 FMC 회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면서 자본 이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추위가 나올지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미국의 1분기 GDP도 발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 정말 체크해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 주의하셔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매일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미리 하루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조금 더 깊이 한 걸음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왓츠업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이른 아침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벽 아침 6시부터 저희가 시장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 권혁중 평론가와 첫 번째 이야기가 멀씨 역시 지금 여기 뒤에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 장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시장의 자금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시장이 요즘에 약간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죠, 요즘에.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이거 계속 주식 투자 안에서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데로 다른 투자로 넘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데 아직은 유동성 장세는 맞습니다. 우리가 좀 통계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광해의 통화량 봐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의 현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돌고 있는지 지표이기 때문에 광해의 통화량을 본다면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2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광해의 통화량이 한 2월 3,274조 정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대비가 전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한 1.3%, 한 41조 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늘었나 볼 수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한 10.7%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통화량 자체는 역대 최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01년 통계 작성 이후에 지금까지 최대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시장이 유동성은 풍부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팩트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정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돈풀기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동성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시장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물론 지수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금리가 상승된다고 하면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이제는 시장 쪽으로 자산 쪽으로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인 예로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 본다 그러면 역시나 제론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는데 3월 1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FOMC 정례회의 때 23년까지는 올리지 않는다라고 금리에 대해서 올리지 않겠다고 재확인해줬죠. 하지만 이미 한참 지난, 지금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보급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백신 보급률이 낮고 무엇보다 경제 회복이 더더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뻔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미국의 경제 회복수가 빨라지면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있거든요. 강달러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해외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 약사로 가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상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어떤 잠재적인 요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 유출에 대해서 대비해서 달러 유출될 것 같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터키 이런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죠.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23일에 한 번 더 금리로 인상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이유로 해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인상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4.5%에서 5% 그러니까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그 전에도 한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린 거예요. 그 정도로 미국 이외의 나라 신흥국 중심으로 이런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신흥국 중심으로 올리고 있으니 이거는 좀 주식을 하기에는 약간 머뭇거리는 이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어떤 금리 상승이 미국 국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미국의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변동성 있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제 금리에 대한 압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의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 외에도 뭔가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렇죠. 가상통화. 어쩔 수 없는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말 사회도 난리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개인 투자자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 있다가 가상통화 쪽으로 투자를 늘리시는 분들이 일어나고 있죠. 주식 시장 조정기를 걷고 있고 반대로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자금이 쏠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월 25일 최고점 찍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횡보압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투자하신 분들이 재미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74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났던 주식 시장의 대금이, 예탁금이요. 지난 15일에는 65조 원으로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일평균 개인의 순매수세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게 1월에는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들어와서 2억 원대로 줄어들었으니 말 그대로 줄인이들이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가상통화 쪽으로 옮겨갔다는 게 정확하게 연구된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반대적으로 주식 투자 말고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약간 횡부합에서 물론 조금씩은 오르고 있지만 과거처럼 드라마틱한 아까 말씀하셨던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그 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유동성이 줄어든 느낌도 있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어떤 영향을, 약간 투자의 패턴의 변화가 된다는 조짐도 보이고 있죠. 있죠.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상화폐 쪽으로 유동성이 흐른다, 수급의 변화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 완벽하게 수급이 쏠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유동성 장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을 때 유동성 장세는 끝나고 실적 중심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경기 민감주 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은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직 유동성 장세 끝나지 않았고요. 계속 유동성도 있고. 그런 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타는 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유동성 장세로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도 있고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혜택을 받는 건 금융주겠죠.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특히 중소형 증권업체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 그러면 한양증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올 1분기 한양증권 수익이 지난해 연말 실적보다 연간 실적 절반을 넘어섰거든요. 그 정도로 한양증권이 사실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역시나 IB 부분입니다. 투자은행 쪽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PF라고 얘기하는 건설 투자 부분에 프로젝트 파이낸실 쪽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고 있고 99년도 이후에 최고 실적 643억 원의 영업이익 그다음에 459억 원의 단기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 중심으로 투자에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좀 재미있는 게 사실 외국인들이 먼저 움직였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증권사의 중심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소형 증권사의 약진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시장의 확실한 변화이고 권혁주 평론가께서도 저희 전에도 방송 같이 했지만 늘 경기민감주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런 쪽도 잘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해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